이번 주에 주요 기업들이 1분기 실적 발표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미국도 그런 것 같고 우리나라도 그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전반적인 분위기는. 저희 4월 첫째 주에 삼성전자,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이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1분기 어닝 시즌에 포문을 열었고 그 뒤에 간간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주가 1분기 어닝 시즌의 하이라이트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포스코그룹과 현대차그룹이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스타트를 잘 끊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앞서 지난 14일에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을 먼저 공개한 바 있고요. 여기서 서프라이즈 수준의 성적이 나왔는데 오늘 추가로 공개된 단기 순이익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분기 순이익이 1조 9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컨센서스 1조 2천5백억 원 정도를 50% 이상 뛰어넘는 그런 성적을 냈습니다. 다만 포스코 측은 오늘 이루어진 컨퍼런스 콜에서 2분기 실적의 경우에는 1분기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나마 제품 가격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염려할 만큼의 우려는 안 해도 된다. 많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또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현대차의 경우에는 지금 1분기에도 계속해서 반도체 수급난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일단 컨센서스를 웃도는 그런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이 30조 원을 넘었고 영업이익은 2조 원에 육박했고 순이익도 1조 8천억 원 정도 가까이 집계됐습니다. 악재 속의 깜짝 실적이다 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상품과 지역의 어떤 선택과 집중이 좀 돋보이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네시스 또 SUV 중심의 그런 판매 믹스 그리고 또 선진국 중심으로 판매를 집중시키면서 거기다가 또 환율 효과까지 좀 우호적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는 1분기에 매출이 18조 3천5백억 원 또 영업이익이 1조 6천억 원 순이익은 1조 3백억 원 정도를 기록했는데요. 매출로 보면 현대차의 한 60% 수준밖에 안 되지만 영업이익은 현대차의 80%가 넘는 그러니까 상당히 효율적으로 장사를 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순이익은 컨센서스를 좀 밑돌긴 했습니다만 창사 이래 분기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는 점이 좀 더 눈에 띄고요. 고수익 차량 중심으로 판매 구조를 확보했고 인센티브는 줄이면서 평균 판매 가격을 높였고 이런 것들이 매출과 수익성 확대로 연결됐습니다. 네, 그거 대단한 것 같아요. 자동차의 본고장이 유럽에서도 보니까 현대기아차가 매출 순서로 3인 것 같고 또 전기차 분야에서는 테슬라 다음으로 많이 팔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비해서는 사실 주가가 많이 반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큰 회사들이 실적 발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일단은 오늘 포스코의 호실적이 나왔고 내일은 현대제철이 실적을 발표하는데 현대제철까지 나오면 철강 업종의 1분기 성적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또 뒤이어서 철강 다른 중소용주나 이런 업종들의 성적도 좀 가늠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될 것이고요. 수요일이 이번 주 중에서는 하이라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삼성전기,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 등 실적을 발표하는데 반도체, IT, 전기전자 섹터의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화학 섹터의 경우는 좀 유가 상승 때문에 원가 부담이 커져 있는 상황인데 수요일에 LG화학과 롯데정밀화학이 실적을 발표하는데 아무래도 이 두 기업은 범용 제품보다는 고부가 제품 쪽으로 조금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고유가 위기를 얼마나 잘 극복했을지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목요일에는 배터리 셀 빅3 중 하나인 삼성 SDI가 또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앞서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원통형 배터리의 수요 증가 이런 수혜 때문에 상당히 좋은 컨센서스를 훌쩍 웃도는 결과를 낸 바 있거든요. 역시 같은 관점에서 보면 삼성 SDI도 조금 기대해 볼 만한데 과연 결과가 또 뚜껑이 열면 어떤 결과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 목요일 날 조선대장주인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또 화장품대장주인 아모레퍼시픽이 발표되니까 이런 또 각종 해당 섹터에 대표되는 업종의 실적도 관심이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에는 정유대장주인 SK이노베이션의 실적이 나오는데 일단은 고유가로 정제마진이 1분기 내내 계속 손익분기점 위에서 머물러 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역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실적은 좋게 나오는데 그거에 비해서 주가는 힘을 못 받는 것 같아서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어쨌든 1분기 실적들은 대체적으로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비슷하거나 또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주가라고 하는 게 지금 앞으로의 실적을 많이 반영하면서 움직이니까 전반적으로 1분기 다음에 2분기나 하반기까지 실적 전망은 시장에서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상황이 더 좋아지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습니다. 대외 불확실성 때문인데요. 원자재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또 금리 인상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코스피 200 기업의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 합계를 이달 초 대비해서 한 1.3% 정도 낮춘 그런 상황인데요. 한국전력이나 LG화학, 롯데케미칼 같은 유틸리티, 소재업종 주요 종목의 이익 추정치를 하향 조정한 그런 결과입니다. 아무래도 이 종목들은 고유가 같은 그런 원자재 가격 상승에 영향을 많이 받는 대표적인 종목이기도 하죠. 따라서 이런 시기에는 영업이익률을 방어할 수 있는 기업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라는 조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률보다 올 2분기 영업이익률이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업종, 어떤 것이 있는지 봤더니 대표적으로 보험주가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수혜가 좀 기대되는 그런 섹터이기도 하죠. 그 밖에 높아진 원자재 가격을 얼마나 판매가에 잘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라든지, 혹은 사업 구조상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무관한 기업, 이런 기업들은 지금과 같은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그런 업종이나 종목 중심으로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